다이노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르 아나운서 이규례입니다. 압도적인 실력으로 국권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NC 다이노스. 이번에 만나볼 9월 핫플레이어는요. NC 다이노스 가장 단단한 불펜. 잘 들어보세요. 15격이 무자채. 그리고 9월 평균 재책점 0점. 다이노스 1위 싸움을 묵묵히 뒷받침해준 선수가 있습니다. 자 9월의 핫플레이어 바로 이 선수입니다. 자 김지현 선수입니다. 자 우리 팬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선수입니다. 자 우리 바로 그러면 우리 김지현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김지현 선수에게 빼놓을 수 없는 질문을 드립니다. 도대체 9월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? 결정적으로는 코치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. 선민환 코치님께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세현 코치님께서 세부적으로 지금도 많이 도와주셔서 미세한 차이지만 저한테는 되게 크게 느껴져서 근데 외관상으로 볼 때는 그게 안 보이는, 그냥 티가 안 나는데 저는 이제 크게 느껴지는데 그게 조금씩 맞아떨어져가지고 뭐 투구 밸런스나 이런 게 좀 좋아진 것 같아요. 9월에 김지현 선수는 NC 다이노스 1위를, 자리를 지킬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. 지금 기록에도 나오고 있지만 8월 27일 두산전을 시작해서 무려 15경기 무자책! 그리고 9월 한 달 동안 48명의 타자를 상으로 피한다는 다 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. 볼넷은 다 2개뿐이고요. 무려 18개의 탈삼진을 기록했습니다. 비결이 있을까요? 비결이요? 네, 비결!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사람들이 저 운이 줬다면 운도 실력이라고 하는데 맞아요. 저는 한 가지 꼽자고 하면 잘 던졌을 때의 그 느낌하고 그런 루틴들을 안 잊어먹으려고 좋았을 때의 느낌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거고 만약에 제가 좋지 않았다면 빨리 좋아지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. 이미지 트레이닝 이런 것도 하세요? 네, 저는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모두 투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자기만의 루틴이 있는데 저는 이제 자만의 루틴을 지키면서 뭐 컨디션 관리나 몸 관리나 그런 거 신경 쓰다 보니까 투구할 때 밸런스나 이런 게 참 맞아떨어진 거 같아요. 정말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, 그죠? 노략? 예, 예, 예. 하하하하하하 아니요, 저는 다 얘기는 할 수 있어요. 저는 후배들한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. 그렇게 나는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게 저는 떳떳하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. 그만큼 저는 지금도 하기 때문에 죽게 살기로 해야죠. 그래서 이 질문은 안 할 수가 없어요. 김진성 선수는 노력, 금면성실한 아이콘으로 구단 내에서 알려져 있습니다. 구단 관계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있어요. 단 하루도 운동을 거르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스스로 생각하기에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죠? 네, 저는 좀 타고난 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. 저는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요. 코치님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제가 유연하거나 투수로서 좋은 조건 이런 게 있지 않기 때문에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 같습니다. 우리 다이덕스 창단에서 트라이하우스로 선수를 했잖아요. 최근광 선수하고 지금 김지성 선수, 이상호 선수! 또 구단 유니폼도 입고 있거든요. 그만큼 노력이 없으면 지금 여기까지, 이 자리까지 오기가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프로야구 1군 무대란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김지성 선수의 그런 노력,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노력은 우리 팬들이 많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질문 또 해볼게요. 또 하나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. 김지성 선수가 지난 5월에 마산의료원에 방문해서 샌드비치하고 음료를 전달했습니다. 이 관련 얘기 좀, 이게 또 미담이 있잖아요. 이야기 좀 해주세요. 갑자기 웃는 이유는? 뭐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의료 쪽에 계시는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마스크 쓰고 막 더우신데도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 거 같아서 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좀 이런 개설적으로 좀 하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네. 근데 뭐 되게 큰 거 아니라가지고 어, 크죠. 마산의료원에 샌드비치하고 음료를 전달하는 이거 마음 자체만으로도 정말 큰 거 이런 거 하는 선수가 잘 없잖아요. 그쵸. 그러니까. 네. 이거는 좀 많이 좀 알리고 싶었습니다. 우리가 창단 처음으로 정규 시즌 무승 몇 경기 남지 않았는데 각오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경기가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 근데 마운드 올라갈 때 공 하나하나 운 힘을 다해서 던져야지. 이 인식은 한 번 드리고 싶어요. 그 투수교체에서 마운드 올라갈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요? 엄청 긴장하고 올라가요. 긴장하고 올라가죠. 전수차가 많이 나거나 그렇게 했어도 저는 항상 긴장을 많이 해요. 그러면서 저만의 주문을 외우면서 막 올라가요. 네. 그거는 뭐. 저만의 비법이다. 우리가 비법. 원래 영어 비밀은 말하여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. 쩝쩝떡! 잠깐만요. 자 우리 김진희 선수에게 어떤 주접 댓글이 달려있을지 자 보여주세요. 제가 운을 띄워드리겠습니다. 스타밍신은 김! 김 빠진 콜라처럼 차분한 마인드로 진! 진기 명기한 공을 던지는 황제패야 성! 성은이 만국하옵니다. 겨울 야구까지 화이팅해 주십시오. 느낌 어떠세요? 일단 첫 번째. 무난하게 간 거예요? 진짜 무난하게 간 거예요? 응원해주신 분이 계시니까 네. 기분 좋고 항상 되게 안 좋은 댓글만 많이 봤거든요. 아니 댓글 솔직히 말해 보죠. 선수들 다 봐요. 다 봐요? 어 그럼 봤을 때 좀 어떻게 우리 김진희 선수는 보면은 어떻게 하나 이런 스타일이에요? 아니면 뭐 이 정도야 할 수 있지 이런 편이에요. 관심이 있기에 나쁜 글도 달리고 좋은 글도 달리고 하는 거니까 무관심보다는 악플이 낫죠. 악플이 그나마 나는데 어느 정도 수위를 좀 조절해서 우리 선수들 마음 안 다치게 응원의 한마디 좀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다음! 김진성 선수가 없는 불편은 콜라에 탄산이 없는 것 같다. 밍밍하다는 거예요. 김진성 선수가 있어야지 스파클링이 터지듯 그런 댓글인 것 같습니다. 자 다음! 공룡은 팔이 짧아 김진성 선수의 호투에 박수를 쳐주지 못해 멸종되었다는 것이 확대해져서 그러니까 그만큼 잘 던져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자 다음 댓글 혜수님께서 적어주신 댓글 보겠습니다. 김진성 선수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투구 진성 선수 나올 땐 그저 편안하게 어려웁니다. 앞으로 쭉 편안함을 주소서 이건 어떤 느낌인지 알죠? 광고의 그런 느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회사의 사탑은 기울어진 게 아닙니다. 황제 김진호 선수께 예의를 담아드립니다. 이거는! 이거는 좀 이런 댓글들 보니까 너무 저를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막 대단한 선수가 아닌데 아니에요 대단하죠. 자 다음! 김진호 선수 솔직히 다 거품 아닌가요? 근데 좀 깜짝 놀랐죠? 언빌리거블?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버블이 거품이잖아요.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 거품 말하는 거예요. 아 그 거품인가요? 이게 주첩 댓글이에요 이게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. 자 다음 댓글 김진호 선수님 5점 만점에 4점 드리겠습니다. 왜? 경기에 5점은 없어요. 이런 댓글 많이 있어요. 또! 김진호 선수 피카츄라던데 김진호 선수 피카츄래요 왜요? 방금 플레이 했다니 피카츄? 아 옛날 사람 많네 피카츄 얘기하니까 이게 주첩 댓글이 뭔지 이제 알았어요. NC에서 선글라스 파나요? NC에서 선글라스 파나요? 진성 선수 보는데 눈이 부셔서 실명 와아악weh 주첩 댓글 보셨는데 어떠세요 우리 팬 여러분들이 김진성 선수에게 직접 댓글을 달아주신? 너무 띄워지셔서 좀 부담스러워요. 진짜 원래 태극이 안 좋은 글만 보다가 이런 글을 보니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. Q. 김진성 선수의 이것이 알고 싶다. 아, 시간입니다. 최근에 우리 에시나이는 불펜지 정말 좋아졌어. 김진성 선수가 생각했을 때 우리 불펜지 좋아질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잖아. 성민이, 홍성민 선수. 홍성민 선수. 창민이가 창민이하고 경찬이가 앞에서 잘 막아주니까 서로 다 잘 던지니까 뒤에 투수들이 자기가 못 던져도 뒤에서 막아주겠지 하는 거 그런 게 있어서 잘 던질 것 같은데 또 정어도 잘 던지고 있고 저는 그냥 나가서 내 최선을 다해. 그리고 김진성 선수의 투구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넣어볼 수가 없어요. 프로에 와서 투구품을 많이 수정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치려고 노력을 하셨어요? 이미 저는 나이도 있고 워낙 제가 투수로서는 좀 좋지 못하는 몸이에요. 유연성이 워낙 없어서 투수는 유연해야 되는데 다른 선수들이 할 걸 저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몸에 맞게끔 하려고 하고 중심이동을 앞으로 좀 더 끌고 나가려고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구체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는데 그게 영상으로 봤을 때 제가 봐도 똑같아요 그냥. 똑같은데 본인만 알아요. 본인만 알아요. 느낌이 틀려요. 아 느낌. 그 느낌 하나가 흔히 말하면 직구가 좀 더 프로끝이 좋아진다거나 변화군 포크볼이 되는 각이 좀 더 좋아진다거나 그런 게 있거든요. 근데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전혀 몰라요. 아 모르지. 그리고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. 우리 김지은 선수 투구 동작 하기 전에 세 포지션이라고 할 때 딱 치고 이렇게 던지잖아요. 그거 없었어요. 없었어요? 왜 없었어요? 손민아 코시님께서 한 번 안 쳐 봤으면 해가지고 나이가 들면은 변화를 조금씩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안 치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. 이게 이번 시인부터 없어졌다고 하니까 우리 김지은 선수 마음대로 올라올 때 어떤 동작으로 피칭하는지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 투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질문을 해요. 우리 다이노스 타자 중에서 제일 순부하기 싫은 제일 까다로운 타자가 있다면 한 선수만 뽑자. 어떤 선수가 제일? 아마 박민우 걸요? 민우가 보면은 각 팀의 에이스 볼들도 다 잘 쳐요. 제가 보기에는 특정 투수를 못 친다 이게 아니라 그냥 다 골고루 잘 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박민우 선수를 만나기 싫다? 그렇죠. 민우 만약에 상대팀을 안 하면 빨리 치고 나가라고 하면 계속 줘요. 그냥 준다. 차라리 그게 마음이 편하니까 치고 나가 어차피 칠 거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김윤 선수가 다시 야구를 하게 된다면 어떤 포지션을 하고 싶어요? 투수죠. 이유가 있을까요? 야구장 그라운드에서 제일 높은 데서 했으니까 그러네 이제 야구장 그라운드에서 제일 높은 데가 마운드네요. 그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주목받고 싶은 기질. 아니 그렇진 않아요. 저는 주목받으면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좀 그래요. 자 오늘 우리 9월의 핫 플레이어 마지막으로 김진영 선수가 팬 여러분들께 한마디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. 우리 팬 여러분들께 편안하게 이야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 코로나 조심하시고요. 우리 팀 정규 시즌 운숭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더해서 공 던질 테니까 팬들 분께서도 저희 팀 항상 응원해주시고 선수들이 다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그만한 실수를 해도 격려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김진성 선수와 오늘 9월의 핫 플레이어 함께했습니다. 너무 축하드리고요. 남은 경기도 우리 다이노스의 불펜을 위해서 힘내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